대표 체제와 한 재미는 없지만 재치는 있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. 아동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. 뭐야, 자기소개 쓰고 있었어? 아, 그 시훈이가 자기소개는 꼭 자기가 써야 한다고.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니까. 한 팀장님 어디 계십니까? 장립 멤버 한 팀장님! 아, 내 차례 됐나 보네. 사진도 찍으셔야 하니까 준비하세요. 가요. 찍고 와. 뭐예요? 안 찍어요? 아, 말을 해야죠. 아, 이렇게 했는데도 자연스럽지가 않네. 왜 이렇게 어색하지? 뭐가 어색해요. 편집자가 일하는 모습이 다 비슷하지 뭐. 찍으세요. 예. 아, 그냥 맥주라도 한 캔 마시고 찍을래요? 그래도 술 취하면은 조금은 인간적이시잖아요. 하, 직장입니다.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같은 팀장이라도. 아, 예. 이사급 팀장님. 감히 소인이 찍겠사옵니다. 아, 좀 목을 좀 세워볼까요? 네, 목을. 오케이. 입술을 조금 내밀어야 될 것 같은데. 입술을요? 조, 조금만요. 빨리 찍고 말지, 진짜. 이렇게? 우와, 진짜 타조가 맞았네요. 대박이다. 현 팀장님. 아, 진짜 미안해요. 농담, 농담입니다. 그냥 긴장 풀어주려고. 진짜 가요? 지금 좋네. 지금 가요, 지금. 화난 것만 좀 빼고. 오케이. 아, 아까보다 훨씬 낫다. 아, 저 깐죽이.